음악 은평군은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을 격리하기 위해 특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9월 7일 은평평화공원에서는 은평구가 주최하고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공무원, 지역주민들이 함께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은평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으며 또한 지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복지박람회도 마련됐습니다. 은평재활용과 사단법인 초록 등 이날 박람회에 참여한 22개 기관들은 복지서비스와 정책공보는 물론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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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